대구시는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덕군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3억 원의 성금과 복구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. 먼저 살수차 등 대구시설공단이 보유한 복구장비 4대와 임차한 굴삭기 등 모두 12대의 장비를 지원해 복구작업에 참여했으며 대구시 자원봉사자 80여 명은 지난 8일, 대구시 지역자율방제단은 90여 명은 10일 피해 지역을 찾아가 수해 쓰레기 청소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또 지난 9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피해 현장을 찾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무원들을 격려했으며 피해복구에 사용해달라며 영덕군수에게 성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.